사무실 임대차 계약서가 중요한데요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는 제 집에 상가랑 아 상가로요? 거기가 근래생활이라 여보세요? 네 디젤트럭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번에 저한테 주선면허 필요한 서류 아 주선면허요? 네 더 보내주신 거 떼었거든요 아 그 사무실은 계약을 미리 하셨어요? 아니요 아직 안 했습니다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가 중요한데요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는 제 집에 상가랑 아 상가로요? 거기가 근래생활이라 아 그래요? 그럼 건축물대장하고 토지대장 뗐어요? 네 그거 다 뗐어요 계약서만 쓰면 되거든요 제가 그러면 일정을 어떻게 잡아 드릴까요? 제가 여기서 임대차 써가지고 제가 올라갈게요 그러니까 일정을 어떻게 잡아 드릴까요? 음 제가 화물차니까 네 이럴 날은 월요일 날 짐집고 올라와서 아 미리 지금 전화 주세요 네 그 명함의 본사 주소로 오시면 돼요 예예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